바로 팀 때립니다 단독 가르막길 중앙파이프로 다시 한 번 쳐다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,900개의 블록킹을 달성하는 드디어 이성규 블록킹 득점입니다 이성규 블록킹인가요? 네 이성규 블록킹인가요? 이성규 공산 3천 득점입니다 길었는데요 살렸어요 제자리 파이크 가르막길 이성규 블록킹 10개째 차단 이성규 11개째 이성규 블록킹 이성규 블록킹 이성규 블록킹 이성규 블록킹 이성규 블록킹 세 necesario 이성규 블록킹 이성규 블록킹 이성규 블록킹 이성규 블록킹 Mussh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